안녕하세요, 먹은지입니다. 오늘은 노티드 도넛 먹방이고요. 도넛 4개랑 크루플 2개 먹어볼게요. 안녕하세요, 먹은지입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 크림이 너무 가벼운 크림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초코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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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 침묵 와 침묵 너무 맛있어 민트향이 강하지 않아서 민트 초보자들에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콩이 고소해요 청소처럼 먹어주면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 우유 생크림이 진짜 우유같아요 이 우유 생크림이 너무 가벼운 크림이라서 먹을때 부담없고 부드러우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크림이 진짜 너무 맛있다 이 우유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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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body06 오징어 오징어 멀쌤 오징어 오징이를clock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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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가 단무지 와 진짜 달다 마카롱 아 너무 맛있어 와 아이스크림 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